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처럼 짧게 보면 시장은 인기 투표하는 기계와 같다. 하지만 길게 보면 시장은 무게를 재는 기계라는 말 역시 인정해야 한다. 매출 성장률, 이익의 질, 경영진, 가치 제한, 제품 혁신, 총도달 가능 시장의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다. 기업만의 특정한 이유와 일반적인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이탈할 때도 여러 번 있지만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올랐다. 따라서 우량한 기업을 발견하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대략 타당한지 확인하고 이탈한 우량주를 추격할 기회를 노려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기술 투자 절대 원칙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크 마하니는 25년간 기술주를 분석해온 월가의 전설적인 테크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락쿤 자산운용의 대표이자 거인의 역계 저자 홍진채 님도 정말 재미있다고 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많이 나와서 재미있으면서도 실전 투자에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시대를 초월한 기술주 투자 원칙 10가지 2.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3. 기술주 매수의 기회는 이때다 4. 최고의 기술주를 발굴하는 20%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초월한 기술주 투자 원칙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종목 선택의 함정을 피하라 주식 수장에 투자하면 이따금 손실을 입을 것이다. 좋은 주식을 고르려면 매출과 이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훌륭한 펀더멘탈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시장이 얼마나 멀티플을 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펀더멘탈리스트이자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 게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맹렬한 공격처럼 잘 짜인 종목 선정 계획을 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충격도 있다. 또 투자자가 나쁜 주식을 고를 수도 있다. 10번 쳐서 10번 모두 대성공을 거둘 확률은 1,000분의 1만큼 희박하다. 시장은 변한다. 경쟁자도 변한다. 경영진은 실수를 한다. 그리고 확실한 것들은 순식간에 뼈아픈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실패를 각오해야 한다. 레슨 2. 펀더멘탈과 추세는 완전히 별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고의 수익률을 거둔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3개 주식은 모두 해당 기간의 대규모 조정 20%에서 40%까지를 경험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12개월 동안 두 번의 대규모 조정을 받았다. 펀더멘탈이 다른 기술주들보다 월등히 좋았음에도 이들 종목은 큰 하락을 겪었고 이후 회복되어 평균 시장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다.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일지라도 광범위한 시장의 대규모 매도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2018년 말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GDP 성장률 둔하, 금리 인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시장 조정의 여파로 아마존은 실적 추정이나 성장 전망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시가 총액의 3분의 1을 잃었다. 그러니 부디 인내심을 가져라. 레슨 3. 때때로 주가는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 실적 발표를 이용한 단기 투자에 성공하려면 펀더멘탈을 정확히 읽고 가까운 미래의 예측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투자자는 물론 전문 투자자도 대부분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분기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한 단기 거래는 잘못되기 쉬우며 투자자는 이런 단기 거래를 하다가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주가 동향을 놓치기도 한다. 2015년에서 2018년 아마존 주가는 386% 상승했지만 총 16번의 실적 발표 중 4번만 하루 상승폭이 10% 이상이었고 4번은 하루 하락폭이 5% 이상이었다. 따라서 분기 실적 발표를 이용해 단기 투자하는 것보다 진득하게 투자하는 편이 더 수익률이 높았을 것이다.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되 실적 발표에 상관하지 말고 단기 주가 변동을 무시해라. 레슨 4. 20% 법칙과 2% 법칙을 기억하라.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은 주식을 움직인다. 특히 기술주의의 경우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은 매출 매출 매출이다.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창출해내는 기업은 단기 수익성 전망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양호한 주식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20% 매출 성장률의 법칙이다. 20% 이상 일관된 매출 성장률을 창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S&P500 기업 중 약 2%만이 이런 매출 성장률을 창출한다. 일관된 20% 이상 매출 성장률은 종종 거대한 시장 기회, 끈질긴 제품 혁신, 매력적인 가치 제한, 최고의 경영진이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기회에서 투자자들이 찾아야 하는 요소다. 우선 5분기 또는 6분기 연속으로 20% 이상 성장률을 달성한 기업을 찾아라. 반면 3분기나 4분기에 걸쳐 매출 성장률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경우처럼 어떤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제대로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처럼 거시적 충격 때문에 둔화된 경우는 제외. 반면 성장곡선 증대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된 기업은 아주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성공적인 기술주 투자가 이익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익성 없는 성장은 장기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창출해 내지 못한다. 레슨 5. 혁신은 그대로 숫자에 반영된다. 기술주에 있어 제품 혁신은 중요하다. 끈질긴 제품 혁신은 펀더멘탈, 특히 매출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다. 성공적인 제품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아마존의 클라우딩 컴퓨팅, 기존 매출원을 대체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DVD 사업과 스트리밍 서비스, 기존 매출원과 주요 고객 지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의 팟캐스트, 스티치픽스의 직접구매 기능. 제품 혁신은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제품 혁신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소비자다.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이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경쟁사들이 어떤 회사의 혁신을 공격적으로 모방한다면 예를 들어 스냅의 기능을 페이스북이 모방했다. 모방당한 기업이 정당한 혁신가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제품 혁신은 반복 가능하다. 한두 가지 인상적인 제품 혁신을 이루어낸 회사 또는 경영진은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레슨 6은 주가는 결국 사이즈가 키운다. 총 도달 가능 시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진다. 넓은 총 도달 가능 시장을 확보한 기업은 매우 드물지만 구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즉 성장 이후에도 높은 매출 성장률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찾아야 한다. 규모가 큰 총 도달 시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자릿수인 기업이 기술주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이상적인 후보일 수 있다. 총 도달 가능 시장은 불편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추가함으로써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버와 리프트가 몇 년 동안 해온 일이다. 이들은 가격을 낮추고 플랫폼에 있는 드라이버 수를 늘리고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팁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차 공유의 고객 경험과 매력을 확장했다. 총 두 달 가능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과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간혹 총 도달 가능 시장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전통적인 산업이 파괴될 때 특히 그렇다. 이럴 때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스포티파이가 좋은 사례다. 스포티파이는 음방과 라디오 광고라는 익히 알려진 두 개의 시장을 공략했지만 그 방식은 처음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총 도달 가능 시장이 크면 시장을 촉진해 기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경험 곡선, 단위 경제성의 이점, 경제적 해자, 네트워크 효과라는 네 가지 내재적 이익이 있다. 레슨 7. 투자자를 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버려라.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단기적인 투자자의 관심사보다는 고객 만족에 훨씬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이었다. 아마존이 전형적인 주식이다. 아마존은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보다 매력적인 가치 제한을 제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왔다. 예를 들어 프라임 서비스라고 합니다. 투자자 중심적인 회사는 형편없는 투자를 한다. 이베이와 그럽허브는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했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혁신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둘 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희비가 뒤섞인 결과를 제공하게 되었다. 매력적인 고객 가치 제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고객 충성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또 매력적인 가치 제한을 통해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이익을 가져다준 가격 결정력의 플라이휠을 돌릴 수 있다. 레슨 8 사람을 보면 미래의 주가가 보인다. 경영진은 정말 중요하다. 경영진의 자질은 기술주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장기적으로 주식은 펀더멘탈이 이끌고 펀더멘탈은 경영진이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진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주식을 제대로 고를 수 있다. 경영진을 살펴보며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창립자가 이끄는 회사인가? 거의 모든 대형 기술주는 설립자가 이끄는 회사다. 장기적인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가? 저커버그의 1년, 5년, 10년 목표처럼 탁월한 산업 비전을 지니고 있는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헤이스팅스. 고객 만족에 집착하는가? 아마존의 주주소한. 기술적 배경과 운영 능력이 있는가? 제품 혁신에 집중하는가?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가? 직원과 투자자에게 실수와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인가? 투자 펀드와 달리 경영진의 과거 성과는 미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성공적인 실적을 쌓아온 경영진을 발견한다면 그 기업의 주식은 꼭 쥐고 있어라. 레슨 9. 밸류에이션은 종목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수 종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대략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바로 투자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 때때로 기술주는 비싸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쁜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퍼는 성장성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고성장주와 이익의 질이 높은 주식이라면 높은 퍼가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견조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선행 EPS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은 퍼가 합리적이다. 높은 성장률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우량주는 장기 투자자에게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된다. 프라이스라인과 페이스북은 오랜 기간 성장률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됐고 이는 두 종목에 대한 장기적으로 훌륭한 기회를 창출해냈다. 한편 최소한의 이익만 내는 기업은 퍼가 매우 높은 즉 40배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이런 주식도 여전히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그 증거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현재의 이익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가?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이익률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가 가장 어렵지만 다음의 4가지 타당성 테스트로 밸류에이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 1.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익을 내고 있는 상장기업이 있는가? 2. 회사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사업 내 수익성이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가? 3. 규모가 기업을 수익성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4.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가? 레슨 10. 이탈한 우량주를 사냥하라 맹렬하게 고성장 기술주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량주를 찾아서 이들이 이탈했을 때 매수하거나 포지션을 늘리는 것이다. 높은 매출 성장률, 넓은 총 도달 가능 시장, 끊임없는 제품 혁신과 매력적인 고객 가치 제한, 뛰어난 경영진을 갖춘 우량기업에 투자하면 펀더멘탈 위험이 줄어든다. 우량한 기업이 이탈했을 때 즉 주가가 20-30% 하락했을 때나 성장률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매수한다면 밸류에이션 멀티플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모든 우량기업은 어느 순간 이탈해서 인내심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다. 심지어 내가 지난 5년 동안 분석해온 우량주 즉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도 해당 기간에 몇 번씩 이탈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매도 지표는 주식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때 업계와 거시경지에 일어난 충격을 감안하고 1년 이내 매출 성장률이 50% 감소했을 때나 업계와 거시경지에 일어난 충격을 감안하고 매출 성장률이 20% 이하로 현저히 하락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술주 투자를 위한 중요한 투자원칙 10가지를 보았는데요. 거의 다른 투자대가들이 이야기하는 투자원칙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에서는 수익보다는 매출액 성장률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게 상당히 독특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10가지 투자원칙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투자원칙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볼텐데요. 첫번째는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두가지 요소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명백하게 분명히 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 있다. 투자원금의 일부나 전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몇시간, 며칠, 몇달, 심지어 몇분기까지 지속되기도 하는데 시장의 충격이 가해졌거나 확실한 종목인데도 70% 수준에서 거래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이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두번째로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두가지 요소인데요. 첫째는 훌륭한 펀더멘탈리스트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움직인다. 상승하고 하락한다. 크게 상승하기도 크게 하락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애당초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투자자는 그 기업의 향후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멀티풀, 즉 기업이 앞으로 벌어질 이익의 몇배를 기업가치로 볼 것일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보통 우리가 주가를 예상할 때 예상 EPS 곱하기 멀티풀, 즉 펄을 곱해가지고 주가를 계산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멀티풀에 배팅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자는 첫째 훌륭한 펀더멘탈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즉 특정 시장의 특정 경영진이 특정 경쟁자에 대해 창출해낼 만한 매출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니 미래를 예측하는 일 그 자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종목을 고를 때 어려운 점은 투자자가 훌륭한 펀더멘탈리스트라 해도 형편없는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투자자는 다른 한편으로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예측한 펀더멘탈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예측해야 한다. 시장이 내가 예측한 펀더멘탈에 높은 멀티플을 줄지 아니면 낮은 멀티플을 줄지 혹은 현재 거래되는 것보다 멀티플을 더 높게 책정할지 낮게 책정할지 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에는 EPS의 예측은 정확히 했지만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이 변경이 돼서 손해를 본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익을 아무리 잘 예상했다고 해도 시장이 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 줄지까지 맞춰야 정확한 주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미디의 이익만큼은 완벽하게 맞췄다. 훌륭한 펀더멘탈리스트였다. 그러나 멀티플은 완전히 틀렸다. 실력 없는 심리학자다. 결국 형편없는 주식 투자자가 된 것이다. 투자자들이 간혹 주식 시장에서 100% 확실하게 손실을 입는 이유 중 하나는 개별 주식의 주가 움직임에서 많은 부분이 그 주식의 특정한 펀더멘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과 관련이 있다. 주가 변동의 3분의 1은 그 주식의 펀더멘탈 때문이고 3분의 1은 그 주식이 속한 섹터 때문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전체 시장 때문이라는 것이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진리로 통한다. 지난 25년간 나는 이를 경험해 봤고 이 말이 정확하다고 느꼈다. 요점은 투자자가 주요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아무리 펀더멘탈과 가치평가가 건전한 종목을 선택했다 해도 돈을 잃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고 희귀한 충격을 통해 일어난다. 속칭 블랙스완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은 결국 무참히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다고 해도 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량한 기업을 선택하고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면 시장이 그것을 평가해 준다고는 합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기술주 매수의 기회는 이때다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지난 1, 2, 5, 10, 15년 동안 대단한 수익률을 올린 주식이었다. 이들은 10배 주식 아니 수백배 주식이었다. 이들을 매수해서 보유했던 인내심 많은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시험에 들기도 했다. 때로는 뼈아플 정도로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구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대학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물론 주식을 구리다라고 표현하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 고유의 악재 때문에 40% 이상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20에서 30% 하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2018년 2분기 실적 발표 때에 보안 및 개인 보호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앞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적정 주가 하향 보고서를 발표를 많이 했고 그래서 43%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했고 그 결과 주가는 다시 급반등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인내심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좋은 경영진에게 원하는 바로 그 일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향후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예정이었다.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가령 5개월 정도 페이스북의 주가에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탈한 우량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회는 전체적인 시장 조정, 코로나19 위기 등 시장의 오해, 기업의 실수, 단기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영진의 구체적인 조치 때문에 우량주가 혼란에 빠지고 공격적으로 매도될 때 생긴다. 이탈한 우량주에 대해서는 10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여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가끔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때때로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때로는 기업이 이를 자초하기도 한다. 즉 우량한 기업을 매수할 때는 단기적인 조정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량한 기업이 높은 주가를 계속 유지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20에서 30% 빠질 때 사면 그때가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아마존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마존이 처음에 기업 공개할 때는 매우 투기적인 투자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 유통업이 정말 온라인으로 옮겨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존이 마켓 리더가 될까?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마존 경영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할 만큼 실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대체 아마존은 언제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주가 되었는가? 아마존은 언제 인터넷 유통 상업의 미래라는 투기적인 투자 대상에서 거대 인터넷 플랫폼의 미래라는 성장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2006년에서 2007년이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전자책 단말기인 아마존 킬드를 출시했을 때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아마존 킬들의 출시로 아마존은 단순한 유통회사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아마존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회사가 될 수도 있었고 장치 및 상품회사가 될 수도 있었다. 2006년에서 2007년에는 연속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창출하며 회사의 핵심 사업인 유통 부분이 낮은 영업이익률에도 상당한 수익성을 증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현재 엄청나게 오른 주식들을 보면서 아 이 주식들을 상장 초기에 샀으면 엄청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장 초기에는 이런 기업들이 다 불안불안 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엄청 위험한 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마존도 시장 상황이 나빠졌을 때 3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락한 4개월 동안 아마존의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었다. 3분기와 4분기의 매출 성장률은 20%를 웃돌며 견고하게 유지됐고 영업이익률도 한자릿수 중반대로 굳건히 유지되었다. 3, 4분기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더 높았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펀더멘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3분의 1이나 하락했다. 때때로 주가는 회사의 펀더멘탈과 괴리되어 움직인다. 제 아무리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것이 아마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종종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무시해야 하는 이유다. 주가의 단기적 움직임은 가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으므로 길게 생각하고 길게 성공하자 아마도 실적을 중심으로 거래할 때보다 더 명확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즉 여기서도 많은 투자대가달이 이야기하는 단기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 투자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최고의 기술주를 발굴하는 20% 법칙인데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재무지표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바로 이익, 이익, 이익이다. 나는 기술주 투자자에게 이익과는 다른 세 가지 재무지표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바로 매출, 매출, 매출이다. 매출이 없으면 이익이나 현금 흐름도 창출해낼 수 없다. 물론 매출은 있는데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은 만들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수익성이 없는 기업이다. 만약 기업이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전혀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먼저 매출을 창출해내지 않고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술 회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매출은 순이익과 현금 흐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술주 투자자들이 기업마다 고유한 주요 고객 지표와 함께 매출에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공개시장 투자자들이 다른 방식보다 매출 성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에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기업이 순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영업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금융공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술 섹터에서 매출을 증대시키려면 새로운 기능과 제품을 성공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고 고객 기반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이 수반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출 성장이라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을 부여받는 것이다. 즉 매출이든 순이익이든 잉여 현금 흐름이든 더 높은 멀티플을 받는 것이다. 즉 퍼값을 높게 쳐주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퍼값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투자를 할 때는 매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다른 모든 조건이 비교적 동일하다면 성장률이 높을수록 멀티플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을 찾았다면 비로소 투자할 기업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때는 그 기업을 매도해야 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크 마하니가 지은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소개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더 읽고 리뷰를 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한 시대를 초월한 기술주 투자 원칙 10가지만 정말 잘 알아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좋기 때문에 기술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